백스 밴더가면 요네하고 네! 했습니다 감독님! 왜 감독님 있었어? 네! 일단은 백스 해! 그리고 A팀 많이 있다! 그거 내가 생각 못했어! 미안하다 그건 네 하겠습니다! 그럼 제이스 해! 네 알겠습니다! 예! 좀 이길 수 있어 오케이! 감독님이야 지금 제이스야 왜 이렇게 그거 군기 들었냐? 인체트 들었어? 따 감독님 말씀 들어야지 와 나 감독인 줄 알았어 아 잠깐만 아 죄송합니다 저 방송에 보여가지고